인사나 할까요? 안녕하세요. 교재 프린트물은 표현대리를 보시면 돼요. 표현대리하고 무효 취소, 내용 설명하고 문제를 푸는데 문제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표현대리는 항상 틀에 박힌 문제이긴 해요. 이게 틀에 박힌 문제인데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는 각각 한 문제가 배정이 되거든요. 무권대리는 사령으로 보통 시험에 나오고 표현대리는 보통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프린트 지금 나가 있는 거 있죠? 암기코드라고 하는 거 이것만 좀 외우세요. 반패지만. 그러면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먼저 여기가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죠? 원래는 항상 기본 가닥을 먼저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는 둘 다 무권대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무권이라는 것은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권한 자체는요? 권한은 없어요. 권한 자체는 없습니다. 권한 자체는 없는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대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대리 그랬습니다. 잠깐만요. 대리. 자, 대리가 나오는데 이건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대리라고 했거든요. 대리는 이 사람은 현명은 해요? 안 해요? 이건 현명은 하는 거예요. 권한은 없는데 현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대리 안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단 말이죠. 하나가 뭐가 있는 거예요?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합시다. 그냥 협의 무권대리 이렇게. 좁게 보는 무권대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표현 대리가 들어와 있는 거죠. 표현 대리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때는 표자라는 건 표시한다는 말이고 이 현자는 볼견자를 씁니다만 나타날 현자로 있거든요. 뭔가 표시해서 나타낸다. 이런 개념인데 지금 얘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권한 자체가 없는 거고 얘도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얘는 본인이 책임져야 안 져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크고요. 그다음에 표현 대리는 권한이 없는데 얘는 본인이 책임져야 안 져야 돼요? 책임이 져야 된다. 그래서 이 표현 대리도 무권이에요. 무권인데 현명을 했단 말이에요. 권한은 없는데 얘는 책임을 본인이 진다라고 하는 거. 이건 책임을 지지 않죠. 그러면 이 책임을 지는 이유가 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 이유는 외관이라고 해요. 외관이라고 하는데 외관을 만들어내는데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 이런 것들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그랬어요?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을한테 뭐라고 했어요? 대리꾼을 줘가지고 대리행위를 할 테니까 너 을하고 계약을 하려면 해라 라고 이 대리권을 수여하겠다고 이렇게 수여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을에게 대리권을 준 게 아닌 거고요. 이 을이라는 사람은 상대방 병에게 와서 저는 갑에 대린 을인데요 라고 현명을 해요. 그러면 현명을 하면 병이라는 사람은 갑으로부터 들은 말이 있으니까 당연히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거예요. 그럼 이 병이라는 사람은 반드시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선이 플러스 애는 무과실이라는 전제가 꼭 들어가야 돼요. 애는 선이면 된다 그럼 틀리거든요. 무과실까지 있어야 된다. 이 표현대리는 상대방은 반드시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거고요.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선이 무과실은 전혀 모르고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없지만 당연히 얘는 갑은 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뭐 했다는 거예요? 외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외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라는 게 바로 표현대리 제도예요. 그럼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대리 제도의 신용을 확보하겠다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이 선이 무과실을 상대방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표현대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 대리권이 없는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을 지세요.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 준 건데 이 외관이라고 하는 건 125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126조, 그다음에 129조인데 형태만 다를 뿐이지 전부 다 누가 책임을 지냐면 본인이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때는 126조에다가 플러스해서 효과가 보통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문제예요. 원래는 문제가 배정이 되면. 그럼 125조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대리권을 주겠다고 표시했지만 수여 표시를 했지만 대리권을 주지 않은 거죠.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해서 제목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대리권, 이건 수여라 그래요. 수여에 의한 표현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수여라는 의미가 바로 뭐가 돼요? 선임했다 아니면 이걸 숙권이라고 해서 보통 이건 임후대리만 적용이 되고요. 법정은 돼야 안 돼요. 법정은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125조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권한을 넘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넘는 표현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기본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데 그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행위했다라고 하는 거죠. 129조는 대리권, 대리권 소멸 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리권이 소멸한 다음에 대리 행위를 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의미가. 그래서 세 가지 형태인데 이 세 가지 형태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표현들이 요건을 해가지고 첫 번째 애관을 갖춰야 된다 해서 대리권, 이 수여가 동그라미 쳐요. 수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게 수권이거든요. 그럼 125조는 뭐만 적용되는 거예요? 임후만 적용되고 법정은 돼야 안 돼요? 법정은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권한을 넘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권한을 넘는다라는 것은 전제조건이 느낌상에 얘는 기본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본 대리권이 있었는데 그 권한을 넘어서 행위를 했다 이런 의미예요.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권한을 넘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리권 소멸 후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기존에는 기본이 아니고 기존에요. 기존에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대리권이 있었다. 그 소멸 후에 대리 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외관이라는 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누가요? 본인이 책임질 꼬투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반드시 현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현대리니까 이 대리는 현명을 했다는 말이에요. 현명을 하지 않았다면 표현대리는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현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어떤 혐장에 가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 표현을 외워버리는 게 좋긴 합니다. 이 밑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본인처럼 이 글자가 들어가요. 본인처럼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현명을 안 한 걸로 취급을 해서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이 대리인이, 기본 대리권을 갖고 있는 대리인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매매를 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소유권 이전, 자기 앞으로 할까요? 이걸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이것들은 현명이 된 거냐라고 묻는다면 얘는 현명이 된 게 아니에요. 얘는 현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뭐라고요? 당연히 표현대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서 즐겨 낼 때 현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낼 때는 이 지문들을 많이 내요. 그래서 이걸 외워버리면 답을 찾기가 좀 편하거든요. 1번, 2번이 있는데 이 1번, 2번에는요. 1번은 가장 기본을 내요. 2번은 가장 뭐냐면 응용이 되는 문제고 1번에 보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현명을 하지 않으면 끝털이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이게 가장 단순한 문제예요. 가장 기본을 내는 거고 밑에 봐 볼게요. 대리권 없는 자가 자신이 마치 뭐처럼요?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현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중간을 읽지 말고 바로 가는 거예요.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 포인트는 어디가 있냐면 여기 본인처럼 이 글자가 나오면 아, 현명을 안 한 거구나.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외워버리세요. 그냥 이 지문을. 그러면 답을 찾기가 좀 편합니다. 이건 애우라고 했더니 막 애우지 말고요. 소리 내서 여러 번 읽으세요. 자기 목소리로. 그러면 그게 애워지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방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선이 무과실이다라는 거 보이시죠? 이게 오버롭 되는 것 같긴 한데 비지니 의사표식 기억나요? 비지니는 원칙은 유효에 무효예요. 원칙은 유효죠. 그런데 뭐가 있으면 상대방의 알았거나 알수가 있으면 무효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사악 알수죠? 그럼 비지니에서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 필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의사표시에서 보통 민총에서 상대방의 형태를 물어볼 때는 선이 무과실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선이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거고요. 3자를 물어볼 때는 선이만 따져요. 무과실을 따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기억을 해버리면 접근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무과실까지 요구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섬에 가면 모르는데 뭐가 있었다? 과실이 있었다. 그럼 이건 돼, 안 돼. 이 사람은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요. 모른다라는 건 뭐예요? 선이 있는데 플러스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표현대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선이 무과실해야 되기 때문에. 선이 무과실. 그럼 이 선이 무과실을 누가 입증을 할 거냐가 문제거든요. 다시요. 125조나 126조나 129조 모두 갑, 을, 병. 이게 상대방이란 말이야. 그럼 이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누구한테 주장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갑한테 책임을 지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럼 이 책임을 모르려면 이 병은 선이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무과실이어야 된다고. 그럼 선이 무과실은 125, 126, 129조 모두 요구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선인지 무과실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를 입증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민법만 배우니까 별로 입증이라는 게 별로 중요시 얘기하지 않지만 실제 민사소송법을 공부해 보면 소송을 하려면 입증 책임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변론주의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한 거에 대해서만 이걸 판단할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형사사건은 전부 다 누가 입증해요? 형사사건은 검사가 입증을 해버려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그런데 민사는 평등한 원칙에서 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도 이 입증 책임을 간혹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불공정 법률행이 있죠? 이걸 누가 입증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비통착사강에서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 3자의 선이 부분을 누가 입증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여기 표현대리의 입증, 상대방의 입증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다음에 조건과 기한에서 정지 조건부라는 걸 누가 입증할 것이며 조건이 성취가 누가 입증할 것이냐 그 입증 책임을 간혹 가다 물어봐요. 이것들을. 그럼 여기서는 125조나 129조는 전부 다 누가 입증합니까? 그러면 본인이 입증을 해요. 얘가 너 악의자다, 너 과실이 있다 이걸 입증하는 거고 책임을 피하려고 126조만큼은 누가 입증하냐 상대방 스스로 입증해라 라는 게 판례예요. 그런데 이 점이 잘 나오지는 않은데 뜬금없이 지문을 낼 때가 있어요. 한 7년에 한 번 정도 지문이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6조 있잖아요. 빨간색은 아닙니다. 파란색 정도는 되는데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서만 상대방이 뭐라고요?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스스로 입증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선이 무과실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누가 입증해라는 거예요? 상대방만. 그럼 이걸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125조, 그 다음에 129조의 상대방 선이 무과실은 누가 입증해요? 본인이 입증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저는 애호라고는 않습니다. 애호를 하지는 않는데 지나가면서 살짝 한 번 읽어보시라는 거. 밑에 한 번 봐볼게요. 여기 126조에서 대리행위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그 권리를 전득한 자가 보이죠? 그래서 126조에서는 선이 무과실을 뭘로 표현하냐면 정당한 이유로 표시해요. 이 정당한 이유가 다른 말로 뭐예요? 선이 플러스 뭐예요? 무과실이 있어야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이 무과실이 있어야. 그러면 이 선이 무과실인데 이게 좀 이상하게 바뀌어서 이런 거예요. 갑, 을, 병 나와 있고 여기 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누가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상대방은 병이라는 사람이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죠. 전득자라고 해요. 그럼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냐면 일단 뒤에 나올 건데 이 상대방만 주장을 해요. 직접 상대방만. 그럼 얘는 표현들이 주장 못하고 얘도 표현들을 주장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럼 읽어볼게요. 대리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이 누구예요? 병입니다. 안 써도 돼요. 다시 그 권리를 전득한 자가 누구예요? 정이거든요.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선이 무과실이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안 되는 거라고. 이 사람만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이건 O예요? X예요? X라는 거야. 오타라는 거죠. 이건 X인데 이게 잘못 나온 거고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혹시? 알겠죠? 나중에 프린트만 가져가서 왜 이게 O입니까? 물어보면 대답 안 할 겁니다. 아시죠? 분명히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고체라고. X로. 아셨죠? 그럼 이제 얻어가면 표현되는 누구만 주장하는 거야? 직접 상대방만 주장하고 전득자는 주장할 수 없다.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것도 시험 지문이에요. 뒤에 가보면. 그 다음에 2번에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당한 이유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붙여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 그럼 언제만 기준이다? 대리, 행위 당시 사정만 고려하고 그 이후 사정까지 모두 고려해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시만, 대리 행위시만 기준이지 그 이후 사정까지 고려하여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X가 되는데 이 지문도 너무너무 잘 나와요. 엄청 잘 나옵니다. 이 지문도. 그래서 이것도 하나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25조부터 하나씩 버겨나가는데 125조 표현대리는 이 수여가 아주 중요합니다. 수여인데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들었을 거예요. 사장님이라고 했죠? 사장님이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놀아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백수라고 이야기가 좀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아버지한테 뭐예요? 직함을 하나 받은 거예요. 쫄라가지고. 부장이란 직함. 부장이란 직함을 받는 건데 실제 을은 부장인 아니에요. 직함만 내가 준 거지. 이 친구가 은행에 가서 은행에 가서 저는 이 회사의 부장입니다. 제가 돈 1억을 빌려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유흥비로 쓴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여기에다 다시 돈을 갚으라고 오겠죠? 당신 회사 부장이 대출을 받아서 돈 썼으니까 이젠 갚으세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갚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당신한테 대리인, 대리인이다. 또는 대리권이라는 것을 준다고 표현한 적은 없다. 표현한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걸 책임지라고 하느냐. 이건 순수한 무권이다. 난 책임 못 지겠다라고 해서 소송이 제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인, 대리권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직함이나 어떤 상호, 명칭 사용을 허락한 것도 대리권 수요로 볼 수 있으니까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라고 판결이 떨어져요. 그러면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인, 대리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가 들어가도 여기처럼 직함 동그라미, 명칭 동그라미, 직함 명칭 수요 표시도 대리권 수요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임후대리만 적용되는 건데 옆에다가 여유 공간이 있다면 뭐라고 써놓냐면 대리인이라든지 대리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가 있으면요. 여기에 직함 명칭 사용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혹시 시험장에 가면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대리권, 대리인이란 명칭을 꼭 사용해야 된다. 그럼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밑에 대리권 수요 동그라미 있죠. 수요는 누구만 적용돼요? 이문만. 그래서 끝을 해보면 법정대리도 적용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옳은 거죠. 2번 대리권 수요 표시는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동그라미 사용을 승낙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125조에서 셈을 낼 수 있는 건 직함 명칭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무대림만 적용된다는 거. 이 두 가지만 셈에 나오니까 그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자, 126조로 넘어가 볼게요. 126조가 항상 메인입니다. 126조가. 이게 가장 중요시대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권한을 넘는 이란 말 보이죠? 넘는 표현대리 해가지고 기본 대리권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죠. 어떤 거냐면 갑이 의리라는 사람과 병이 있을 때 갑이라는 사람에게 뭘 준 거예요? 이 친구한테 내 집을 담보로 해서 저당을 설정하고 1억을 빌려라고 저당권을 줬다고. 그럼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줘야 된다고? 그죠? 그걸 바탕으로 이 친구가 여기서 3억을 빌려버렸다고. 그럼 원래는 1억을 빌릴 권한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뭐예요? 기본 대리권이에요. 이게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3억을 빌릴 수 있는 권한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당연히 뭐라고 했어요? 병이? 이게 선입 플러스 무과실이면 3억을 갚으세요 하고 들어갔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 친구는 난 1억을 빌려라고 권한을 준 거지 3억을 빌려라고 권한을 준 적은 없다. 책임 못 지겠다고 했지만 126조의 월권행이 이것이 만약에 충족되면 요건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3억을. 그러면 그때 뭐가 있냐면 기본 대리권이 뭐예요? 저당을 잡아서 1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권한을 넘어버린 거죠. 이건 월권행이에요. 다시 문제.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기본 대리권이 없다면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OX, O가 되는 거야. 기본 대리권이 없으면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126조는. 그런데 문제는 저당권, 저당권이니까 동종이잖아요. 저당 잡아라고 했는데 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저당하고 매매는 2종이죠. 달을 잇자. 그래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이 친구가 등기를 해라고 등기 서류, 인감도장을 다 줬는데 이걸 뭐 한 거예요?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럼 등기는 공법행위인데 매매는 사법행위를 한 거죠. 그럼 기본 대리권이 공법행위가 되더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다만 이건 안 돼요. 여기는 사법 매매를 해라고 했는데 여기서 뭔가 공법행위를 해버렸다. 그럼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험은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 우리가 말할 때 항상 멘트가 이거예요. 공법행위라는 거 보이죠, 지문에? 그럼 등기 신청이 뭐라고 돼 있냐면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보이신가요? 이 멘트가 나오면 이 멘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 보면 공법행위는 12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월권행위. 이 월권행위가 공법행위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법행위라는 건 기본 대리권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 대리권이 공법이더라도 월권행위는 사법을 하면 상관없이 적용이 돼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멘트가 들어오는 거야. 등기 신청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없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야 되죠. 이건요. 그러면 기본 대리권하고 월권행위는 동종인가요? 이종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동종, 유사, 불문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종도 돼야 안 돼요? 이종도 된다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적용 범위는 싹 적용돼요. 임의도 권한을 넘을 수 있고 법정도 권한을 넘을 수 있거든요. 그럼 사자, 일상가사, 공법상 대리권, 등기 신청, 복대리도 권한을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이 일상가사 대리권은 부부 간의 일상가사예요. 일상가사는 혼인신고가 안 된 사실혼 관계 있죠? 거기도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원 관계도 일상가사 대리권이 나옵니다. 알겠죠? 원래 사실혼 관계는 상속권이 원래 없습니다. 그건 아시죠? 법률원에 대해서만 상속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상가사 대리권은 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가사 대리권도 권한을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와이프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임으로 처분해 버렸다. 그럼 이건 권한을 넘는 일상가사 대리권이기 때문에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건 난리나는 겁니다. 그런 건 안 져요, 책에. 무조건 인정하지 않다고. 부부 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좀 엄격하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다음에 여기 볼게요. 1번. 기본 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뭐예요? 선이 플러스 뭐예요? 무과실이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정당한 이유는 언제 기준이에요? 정당한 이유는 언제 기준? 법률, 대리행위시. 대리행위라고 여기서는요. 대리행위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전부 다 대리행위시라고 하면 돼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대리행위시.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은 대리행위시. 항상 계약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3번에 여기 보면 소멸한 대리권이라는 거 보이신가요? 소멸한 대리권이 뭐냐면 이게 이거예요. 129조. 129조는 소멸한 다음에 대리행위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표현할 때에 이때 뒤에 나올 건데요. 대리권이 대리권이 쓰지 않아도 돼요. 소멸 후에 복대리를 선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복대리를 선임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몇 조가 적용돼요? 이건 129조가 적용이 되거든요. 표현대리가. 그런데 앞에 전제조건이 뭐냐면 복인권 없는 대리권이 소멸 후에 복대리를 선임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럼 원래 앞에 멘트를 보면 복인권이 없는 대리권인데 대리권이 소멸됐단 말이에요. 그럼 129조가 된다고? 그런데 복대리를 선임해버렸잖아요. 지금. 그럼 129조인데 얘가 권한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어요. 복인권이 없는데 복대리를 선임했으니까 그때는 126조가 적용됩니다. 그럼 126조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 대리권은 이 129조 대리권 소멸 후 대리권 소멸 후 이 기본 대리권을 해서 권한을 넘으니까 126조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멘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3번에 소멸한 대리권을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129조가 권한을 넘었으면 몇 조예요? 126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건데 적용 안 되면 그냥 이렇게 그냥 애워버려도 괜찮아요. 여기처럼 지금 이 글자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우회권은 대리권이 소멸한 후 복대리를 선임했다는 것은 이 대리권은 복인권이 있다는 거야. 복인권이 있었는데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를 선임했으니까 그 상태에서 그 상태를 선임한 거기 때문에 권한을 넘지 않았다고. 129조가 되지만 앞에다가 멘트를 줬다고요.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를 선임했다. 그럼 원래 129조가 적용돼야 되지만 권한을 넘었으니까 당연히 126조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상가사 대리권도 권한을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 그러면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당구장 표시된 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꼭 기억 안 되면 문장 자체를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문장 자체를.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 후라는 말 보이죠? 이 후의 표현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소멸된 대리권 범위를 넘어버렸다는 거 보여요? 넘어버리면 뭘로 가야 돼요? 126조가 적용되는 거야. 그럼 126조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 대리권이 대리권 소멸 후 이것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는 임후대리만 적용되고 법정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그럼 다시 해가지고 125조하고 쓰지 마세요. 126, 129조가 있는데 얘들은 모두 적용돼요. 모두 적용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임후대리, 법정대리, 사자, 복대리, 일상가사대리권도 권한을 넘을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 126조는 누구만 적용돼요? 임후만 적용되고 법정은 돼야 안 돼요? 안 돼. 복대리는 적용될까 안 될까? 복대리는 적용되죠. 왜요? 복대리는 항상 임후대리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싹 다 적용된다고 해버리면 되는데 대려 이 지문들을 잘 냅니다. 이 지문들을.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시라고 하는 거고 129조는 이것밖에 나올 수 있게 없어요. 이것 위에 넘었다 그러면 126조가 적용됩니다. 이 지문입니다. 효과를 한번 봐볼까요? 효과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어요?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보이시죠? 직접 상대방만. 그러면 본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득자는 표현들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특히 전득자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습니다. 둘 다 기억을 하시는데 우리 생각에 왜 본인은 표현들을 주장할까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표현들이가 무조건 본인한테 나쁠까요? 본인한테? 만약에 가비라는 사람이 아까 병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의뢰에게 대리권 줘서 집을 팔 거거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리권 안 줬다고? 그런데 이 친구가 가서 현명을 하면서 대리행위를 한 거야. 표현들이를. 그런데 집이 이게 뭐라고 했어요? 1억짜리인데 여기서 3억을 판 거예요 지금. 보이신가요? 3억을. 그럼 이 가비 입장에서는 내가 표현들을 주장해서 내가 책임짓게 할 수 있잖아요. 1억짜리 3억에 팔았으니까. 묵권대리 추인처럼.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 가비 본인이 표현들을 주장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누가 주장하는 거야?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고 여기 전득자도 주장돼 안 돼요? 안 돼요. 본인하고 전득자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대리행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를 대리행위라고 그래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을병. 대리행위가 뭐라고 했어요? 강행복귀 위반돼서 무효입니다. 무효라는 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걸 책임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지금 여기가 유효여여서 효력이 나타나야 이걸 책임지라는 말이에요. 책임지다라고 하는 거. 혹시 여러분들 협의의 묵권대리나 표현대리는 본인이 예를 들면 추인하거나 표현들이 성립되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럼 묵권대리인 을이란 사람은 유권으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묵권이에요. 단지 본인이 책임을 지거나 본인이 추인해가지고 효과를 책임지겠다는 것이지 묵권 자체가 유권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사후에 대리권을 써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대리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 보이죠? 아가평. 직접 전득한 자가 누구였어요? 정. 그렇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장을 못한다고. 누구는요? 전득자는 표현들을 주장할 수 없어요. 누구만 돼요?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은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과실상계에 동그라미 치는데 이 과실상계 상당히 좋아하는 지문이거든요. 여기 보면 과실상계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교통사고가 나면 6대4, 7대3 그런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과실상계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는 누구만 책임져요? 본인이 전적으로 100%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과실을 상계해가지고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그런데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걸 합니다. 아니, 표현들이 성립되려면 상대방은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야 되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느냐. 상대방의 과실이 있어가지고 적용된다 안 된다 본인이 책임진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과실해야 되지 표현들이 성립되는데 상대방의 과실이 있으면 표현들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뭔 과실상계라는 걸 적용할 수 있겠느냐.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뭔가 하나에 필이 꽂혀 버리니까.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사기 기억나요? 사기강박. 사기강박에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과장광고하는 게 있었잖아요. 내가 다 고친 거 X로. 시가나 과장광고는 사기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프린트가 사기로 되어 있어 거기가. 동그라미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만 알아라 하고 고쳤어 X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과장광고는 사기가 아니죠. 똑같아. 과실이라는 것은 영역이에요. 영역. 여기는 법적인 과실.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과실 영역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면 약한 과실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다룰 수 없는 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천의 천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 같은 세상이라고 우리가 지금 같이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우리하고 다른 세상. 없을 것 같죠? 세상이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도 사람이 있지만 다른 사람도 있어요. 사람 안에 사람도 다르다고. 안에가. 그러니까 똑같이 과실이더라도 법적인 과실이 있고 법으로 다룰 수 있는 과실이 있고 실수가 법으로 다루지 않아도 되는 약한 과실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약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를 쳐가지고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거냐.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100% 누가 책임을 져야 돼. 본인이. 그럼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왜? 100% 본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 본인이 전적으로 100%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나요?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 1번 지문 잘 나와요. 표현대리가 성립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있으면 이 과실은 법적인 과실이 아니고 약한 과실이라고 해요. 약한 과실. 법으로 다룰 수 없는 실수 같은 거. 약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100% 본인이 책임을 지세요. 100% 지는 거니까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다음에 4번도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들이 주장이 포함되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중개사가 되면 민사 소송을 공부할 일이 없죠.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자기가 소송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만약에 큰 물건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빌딩 같은 걸 중개하면 반드시 소송에 걸리게 돼 있거든요. 소송을 하게 돼 있어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게 큰 물건이다 보니까 걸릴 수가 있는데 그냥 동네 중개업을 할 때는 안 걸려요. 걱정하지 마요. 소송을 안 하는데 소송을 할 때 자기가 주장해야만 소송 건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가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내가 바람을 피다가 집사람이 나를 소송을 제기한 거야.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실제 나는 바람을 핀 게 아니라는 거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럼 이혼을 할 때 소송물을 다른 걸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돼요. 이혼 사유가 법으로 여덟 가지가 정해져 있거든. 거기에 예를 들면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습니다. 폭력적이었습니다. 소송물을 얼른 바꿔야 그걸로 재판을 이어갈 수가 있다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처럼 갑이라는 사람을 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대리권이 있다고 생각해서 계약을 맺은 거잖아. 선임 무과실. 그럼 소송을 제기할 때에 나는 이 사람이 유권이었습니다. 유권이었습니다.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럼 얘는 폐소당하지. 지금 표현이니까 무권이니까. 이해 돼요? 무권이니까 얘는 폐소를 당할 거라고. 그럼 얼른 소송물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돼. 뭘로? 표현으로. 표현대로 바꿔야 된다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유권 대리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 안에 표현대리까지 주장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법정에서는 유권만 주장한 거죠. 그럼 얘는 폐소를 당한다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표현대리를 소송으로 갈아타가지고 표현대를 주장해야 법원이 재판해 줄 수 있는 거지 유권을 주장했다고 해서 표현대리가 포함되니까 법원이 표현대리를 재판해 준다. 그런 건 없다고요. 그럼 그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유권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당연히 포함된 건 아니다. 그럼 별도로 표현대리를 주장해야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유치권 기억나요? 유치권이나 동시이행 항병권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소송이 제기되면 그걸 주장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지 그게 주장을 안 하면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폐소 판결을 받아요. 그래서 동시항병권이 있거나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송이 제기되면 유치권, 동시항병권을 주장하지 않을 때는 원고 폐소 판결이 떨어지는 거고 유치권이나 동시항병권을 주장하면 원고 일부 승소, 일부 폐소 판결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장 여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거 이제 이해 되세요? 난 이게 처음에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민사 소송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민사 소송을 몰랐기 때문에. 밑에 한번 가볼게요. 상대방의 유권 대리만을 주장할 뿐 보이죠. 그다음에 표현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그럼 법원은 직권으로 표현들을 재판해 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판사는 알아. 이게 표현들이라는 걸 알지만 재판 안 해줘. 왜? 주장을 안 하니까. 주장 입증을 안 하니까. 그래서 법원은 표현들의 흥리를, 본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들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됐죠?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표현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표현들의가 나올 수 있는 현문제는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게. 알겠죠? 이렇게 정리해 놓고 프린트 넘겨보세요. 암기 17번이요. 넘어와 보실래요? 암기 17번 오면 무효치소 나오죠? 무효치소. 무효를 봅니다. 자, 무효하고 치소까지 갈 수는 없고요. 무효까지는 정리할 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두 개를 좀 이야기해 보자고요. 이 사이클이 바뀌었어요. 이게 표현들의가 아니에요. 묶어로 바뀐 거야, 머리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게 돌아오는 전환 시간이 있거든요. 이 내라는 게 신기해서 사람들이 가끔은 제가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소연하는 게 공부 방법을 잘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일주일에 항상 Q&A 같은 거 질문지에 보면 한 3명, 4명 정도는 꼭 물어봐요. 답답해 죽겠어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심리가, 이거 썼다가 지운 말도 있어요. 제가 Q&A 답변을 할 때에. 사람들은 편하기를 좋아합니다. 공부를 안 하면서 합격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 심보 아닌가요? 갓글을 달았다가 싹 지웠어요. 누구나 쉽게 공부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합격은 하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하다가 붙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법이 70%가 과락이에요. 70%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해요. 절대로. 자기는 쉽게 붙고 쉽게 붙고 합격하고 싶어 하거든요. 민법은 4년 동안 배워요. 법대에서. 지금은 법대가 없어져 붙지만 법학과에 가면 1학년 때 법학 입문, 1학년 2학기 때 민법 총책, 2학년 때 물권법, 3학년 때 계약법, 4학년 때 민사연습이라고 해서 사례연습을 배워요. 가불병을. 그리고 졸업을 해요. 제가 마지막 학사 논문이 물권적 전국권이었어요. 제 논문 자체가. 석사 때는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형사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였고. 이게 사이코패스를 알죠. 민법을 전공하면 안 돼요, 원래. 전공을 하면 갈 데가 없어요, 교수로. 교수가 없어요. 4년제밖에 없었기 때문에. 형사법을 전공해야 전문대라도 가서 교수직을 해먹는다고. 그래서 형사법으로 바꾼 거고. 거기에 우리 여섯 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다섯 명은 지금 다 교수예요, 전체가. 나만 이리 와가지고. 자, 그때 선택을 잘못했어요. 이게 갈림거리거든요. 이게 갈림거리인데 제가 서 있잖아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유효가 되는 거고.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확정적 무효. 여기 있는 애가 유동적 무효라는 거야. 얘는 뭐예요? 확정적 무효가 되고. 이때 이 당시에 선택을 잘했어야 되는데 선택을 못했어요, 제가. 일이 와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가끔은 후회를 많이 해요. 가끔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가끔 만나면 그 생각을 하죠. 자, 내 생각이고요. 난 세상에 부러운 건 어느 기업제, 대기업의 무슨 사장, 부장? 별로 안 부러워요.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건 부러워요. 강사를 내가 한 3년 했거든요. 4년째, 2년째 강사 생활을 한 3년 해봤는데 그때 참 좋았던 것 같은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 친구들이. 1학년, 2학년 발랄하잖아요. 여기는요. 태태태하고요. 여기는 공기를 호흡을 할 때에 줄여가야 돼요. 탁탁 끊어서 짧게 해야 되고 거기는 길게 해야지 에너지가 발산이 되고 나이 드시면 젊은 애들 콘서트를 자주 놀러 가야 돼요. 호흡을 해서 길을 받아야 된다고. 알겠죠? 맨날 트로트 하는 데 가서 놀지 말고. 거기는. 자, 갑이라는 사람 봐봐요. 무효 취소 해제를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무효하고 의리라는 사람이 5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6월 1일 날 잔금을 칠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여기서 집을 주기로 증여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증여를 하기로 했어요. 집을 공짜로 주기로. 그런데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아, 증여는 계약이에요. 기부 행위는? 기부 행위는. 단독 행위예요. 길거리 지나다가 돈 천 원 내주는 건 단독 행위예요. 내가 집을 줄 테니까 받을래? 내가 돈 천 원 줄 테니까 받을래? 물어보는 건 청약이죠. 받겠어요? 그럼 이건 증여 계약이에요. 증여는 계약이고 기부 행위는 단독 행위예요. 달라요, 성질이. 그러면 기부를 하려고 하면서 뭘 들었냐면 첫 계약을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첫 계약은 103조 위반이죠. 그럼 계약은 성립은 됐어요, 안 됐어요? 성립은 됐는데 처음부터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걸 무효라 그래요. 그럼 무효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야지 당사자가 임으로 정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으로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집을 이렇게 이렇게 5월 1일 날 계약을 해서 6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당연히 계약은 성립은 됐죠. 그다음에 효력은 있어요, 없어요? 유효인데 얘가 미성년자라고 합시다. 원래 미성년자는 민법체 5조에 법정 대리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가 없다. 다만 예외적인 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동의를 받았냐, 법정 대리의 안 받고 계약을 한 거야. 자기 명의의 집이더라도 동의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안 하고 그냥 판 거죠. 그럼 원래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인데 뭐라고 하세요? 미성년자의 행위는 5조에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취소를 해버린 거야? 그럼 취소하면 얘가 성립시로 처음으로 가죠? 가서 어떻게 돼? 이걸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그럼 얘는 유효였던 게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되죠. 그런데 무효는 성립은 되지만 처음부터 뭐가 효력이 없는 거야. 둘 차이가 있죠. 그럼 여기는 무효 사유하고 취소 사유가 뭐예요? 따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당사자가 합의로 취소 사유를 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건 내용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을이라는 사람과 1억에 둘이 5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럼 얘는 유효, 무효. 유효인데 나중에 얘가 계약을 해제라는 걸 합니다. 해제를 하면 얘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유효였다가 해제가 되면 소급, 무효가 된다는 거 보이시죠? 여기 유효였다가 취소하면 뭐가 돼? 소급, 무효가 되는 거 보이시죠? 똑같단 말이야. 그럼 사유가 다르다는 거야. 여기는 취소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뭐예요?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만 취소라는 걸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못 써요. 채무불이행은 취소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기는 뭐예요? 해제죠? 이건 뭐예요? 법으로 정한 해제 사유가 뭐예요?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 이건 해제를 쓰는 거야. 그럼 얘는 누구만 쓰는 거야? 계약법에서만 쓰는 거고 물권, 전세권을 해제한다, 지상권을 해제한다, 혼인관계를 해제한다 이런 단어를 못 써요. 이 해제는 계약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계약에서만. 그런데 취소는 다 써요. 전세권을 취소한다, 지상권을 취소한다, 혼인관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이혼관계를 취소한다. 이 취소는 다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둘 다 효과는 똑같지만 사유가 좀 다르다는 거고 쓰는 영역이 달라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무효 취소인데 무효가 한 문제, 취소가 한 문제인데 처음에는 훨씬 취소가 쉽습니다. 무효보다는. 둘 다 쉬워요. 원래 둘 다 쉬운데 작년에 유동적 무효가 나와버려서 올해 유동적 무효는 좀 뜸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일반 취소는 기억을 꼭 하고 계셔야 돼요. 무효는. 계약 자체가 뭐라고 돼 있어요? 불성립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이걸 불합이라고 해요. 불성립, 불합이 그러거든요. 같은 멘트입니다. 그럼 1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규정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어. 왜? 성립이 되지 않으면 무효 취소가 논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2번.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가 된 경우죠. 그러면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담보책임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계약은 성립됐지만 효력이 없는 거고 취소는 아까 제한능력, 자고, 사기, 강박으로 취소가 돼버리면 소금 무효가 돼버리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나 담보책임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멘트고요. 밑에 계약 자체가 불성립이다 보인가요? 그럼 무효행위 전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무효행위 추인이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부 무효를 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성립 자체가 안 돼버리면. 그다음에 매매계약이 당사자 사기라는 거 보이죠? 사기. 사기는 취소사위죠? 사기로 뭐 했어요? 취소가 됐어요. 그럼 사기로 취소가 되면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 저번주에 배울 때 사기나 강박은 위법성이 있으니까 손해배상이 나올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차고는 손해배상이 안 나와도 사기 강박은 손해배상이 나왔는데 왜 손해배상이 안 나온다고 해요?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 사기로 취소하면 손해배상은 나올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은 안 나온다고? 누가 그래요? 나온다니까. 나오는데 근거가 뭐야? 근거가. 여기는 근거가 불법행위. 불법행위로 위법행위로 손해배상을 물 수 있는 거고 채무불이행으로는 손해배상을 무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기 강박은 채무불행위, 취소가 돼버리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나온다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근거가 다르다고. 같은 손해배상이 아니라고. 두 번째,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무효죠. 무효는 손해배상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무효이더라도 손해배상이 나오는 거. 그게 뭐예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만 나오는 거야. 눈치가 빠른 거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담보 책임이 있잖아. 담보 책임은 원시적불능에서 나와요? 후발적불능에서 나와요? 원시적불능이지? 맨날 원무계담을 외우면서 물어보면 잘 몰라요. 원무계담, 담. 담보 책임은 어디서 나온다고? 원시적불능. 원시적불능은 유용가요? 무용가요? 무효. 그럼 담보 책임은 유효인가요? 무용인가요? 유효인 거야. 그래서 원시적불능은 무효라고 할 때 그 무효는 전부불능을 무효라고 하는 거고 일부불능인 담보 책임은 유효로 다루는 거야. 그게. 그래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무효이니까 거기서만 신뢰배상이라는 손해배상이 나오고 원래 무효는 손해배상이 나오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무효죠? 그럼 끝털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채무불능이든 뭐든 간에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 세 개 지문이 가장 헷갈려요. 가장 헷갈리는 거니까 박스 처리해놓은 거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와볼게요. 이거까지 정리하고 쉴 테니까. 원래 무효는 이게 두 개로 나눠져요. 이게 두 개로 나눠지더라고. 이거 애우라는 건 아니에요. 애우지 않아도 돼요. 양을 줄여나가야 되니까. 지금 제가 하는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확정적 뭐가 있어요. 무효가 있어요. 그럼 또 하나가 뭐가 있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유동적 무효는 첫 번째 가장 많이 썼던 게 무권대리라고. 그 무권대리,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지금. 지금. 무효. 본인한테 무효라고. 나중에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뭐가 돼? 그냥 유효하지 마요. 묻어볼 거예요. 소급, 무효. 그래야지 그냥 유효. 그럼 안 된다고. 소급, 유효가 되죠. 두 번째 이거예요. 토지 거래 허가를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럼 지금 유효 무효 지금. 여기 눈떠. 지금 무효. 그럼 나중에 허가 받죠. 허가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효과가? 학정적 유효? 아니 허가 받았는데. 허가 받았어. 그래요? 틀렸어. 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아니 유효. 소급, 유효가 되는 거야. 소급, 유효. 소급, 유효. 그럼 둘 다 뭐가 되는 거야? 소급, 유효가 되지. 그때부터 유효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소급, 유효고. 그럼 더 하나 물어볼까? 그 자기계약 쌍방들이 있죠. 대리파트에서. 그럼 자기계약 쌍방들을 위반하면 지금 확정적 무효인가요? 유동적 무효인가요? 그것도 유동적 무효인 거야. 본인이 책임을 안 지는데 자기계약 쌍방들을 위반하면 유동적 무효다. 그런데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다. 소급, 유효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쓴다면 아까 자기계약이라든지 쌍방들이 여러분들 기억나죠? 요거 대리. 그런데 여기를 위반했다는 거야. 위반하면 확정적 무효가 아니야. 이것도 유동적이야. 유동적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되니까. 요거 본인이 추인할 수 있죠. 추인하게 되면 요렇게 가는 거야. 소급, 유효로.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요것도 멘트를 잘 내요. 요것도. 그런데 확정적 무효는 한모 무효는 영원한 무효죠. 확정적 무효가 유효가 되는 케이스가 있을까? 없을까? 무효였던 게 유효로 바뀌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다고. 그런데 무효행위 추인 있잖아. 그 무효행위 추인도 뭐라고요? 무효인 행위를 유효로 바꾸는 게 아니야. 무효인 행위를 새로운 계약을 맺은 걸로 다루는 거지. 그럼 여기에 두 가지, 세 가지가 들어죠. 어떤 거예요? 첫 번째가 일부 무효라는 게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게 요구거든. 토지거래 허가. 유동적 무효. 그래서 지금 요것도 좀 조심을 하고 가시라 이거죠. 종합문제로. 그럼 일부 무효를 보면 요거예요. 일부 무효는 요거밖에 나올 게 없어요. 어떤 게 나오냐면 요렇게. 일부 무효는 원칙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전부가 무효라고 돼 있죠. 전부가 무효입니다. 원칙은 내가 사과 한 박스를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과 한 박스 일부가 썩었더라. 그렇죠? 그럼 수퍼에 가서 이 사과 매매 계약 일부만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전부를 무효로 하는 거야.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만 무효 부분을 버리고 썩은 부분을 버리고 나머지라도 내가 계약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일부는 무효로 하고 일부는 유효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분할 가능성.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만 뭐라고요? 유효로 할 수가 있다고. 그럼 이걸 빗대서 분할 가능성이 없어요. 분할 가능성. 분할 가능성이 없다. 분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일부 무효라는 법리가 적용돼야 안 돼요. 즉 이게 137조거든요. 이 조항에. 이게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분할 가능성이 없으면 일부 무효를 논할 이유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다면. 그럼 두 번째는 가정적 의사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 가정적 의사는 현실적 의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의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사과 한 박스에 일부가 썩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썩은 부분을 버리고 나머지라도 계약을 했을 것이다. 그 당시에. 지금 의사가 아니고 계약 당시 가정적 의사예요. 현실적 의사가 아니고 그 가정적 의사를 고려해서 나머지를 뭐 할 수 있다. 유효로 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 시험에는 둘 지문 다 나왔어요. 이거 이거 분할 가능성이 없다면 일부 무효를 논할 수가 없다는 것하고 가정적 의사를 고려해라 라고 했는데 현실적 의사가 나왔고 얘도 작년에 나왔고요. 문제 지문 자체가. 그래서 둘 다 모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는 안 나와요. 두 번째. 올라가 볼게요. 법률행위 1부분이 보이죠. 무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게 가장 단순한 문제죠. 지문이. 밑에 이제. 법률행위 1부분에 1부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취소 사유가 있는 거야. 취소 사유 1부분에. 그러면 전부를 취소하는 게 원칙이죠. 똑같이.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분할 가능성이 있고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1부 취소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1부 무효 법률을 1부 취소에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1부 무효는 조문이 있어요. 137조라는 조문을 갖고 있는데 1부 취소는 조문이 없어요. 그럼 1부 취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판례 입장이었거든. 그래서 137조 1부 무효를 적용을 해가지고 분할 가능성이 있고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1부 취소도 할 수 있다. 같이 쓰자. 그런 의미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무효행이 전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전환. 여기 밑에는 전환이 아니에요. 이게 추인이거든요. 여기 추인인데 여러분들 포인트는 추인으로 바뀌어 있을 거야. 그렇죠? 그냥 그대로 봐요. 고칠 거 아니고 나만 고치면 되니까. 여기. 그럼 전환이라고 되어 있죠? 전환은 뭐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전환이 돼 안 돼. 되죠. 그렇죠? 추인은 돼 안 돼. 안 되고. 그래서 여기는 전환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 매매대금 과다는 그 알바끼 사건이었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이렇게 18억, 18억 했던 거 기억나요? 아니, 여기가 공법에 가면 그 당시 진짜로 이게 재개발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야기할 건 아닌데. 이렇게 뭐가 돼요? 재개발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재개발이면 조합을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만들죠. 도시개발이니까. 그렇죠? 이게 수용방식이든 환지방식이든 간에 조합을 만든다고. 그런데 여기다가 알바끼를 했다고. 세평에다가 예를 들면 3억을 주고 갑이 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들이 조합을 만든 다음에 관할관청이 재개발을 할 테니까 이걸 좀 허락을 해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허가가 떨어졌어. 그런데 이게 조건부 허가였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알바끼한 땅을 사는 매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 준 거야. 그럼 조합에서 타진하겠죠. 내한테 팔아라. 가격을 제시해라. 그런데 이 친구가 18억을 불렀다고. 이걸. 그러니까 이 조합은 너무 많다. 못 사겠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법원에다가 조정을 좀 해달라. 이걸. 타협을 해달라. 해가지고 양쪽에 불러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그게 12억이었단 말이에요. 이게요. 12억에 그럼 계약을 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 땅을 내가 18억에 판다는데 그럼 갑나라 대출하면 왜 그러냐? 18억 안 주면 못 사. 그래버린 거야. 그래서 조정이 깨진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가 18억을 주고 산 거예요. 재개발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한 삽 뜰 때마다 18, 한 삽 뜰 때마다 18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소송을 제기한 거야. 뭔 소송?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급부는 3억인데 반대급부가 18억 했잖아요. 그럼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그 다음에 피해자요. 조합직의 공박, 정솔, 무경을 얘가 알고 이용했다. 이건 무효다. 법원에서 무효가 떨어진 거야. 그럼 무효가 떨어져 버리면 재개발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도 손해고 얘도 손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절충 아닌 그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금액만 18억이었던 걸 지우고 12억으로 바꿔서 이걸 전환시켜서 계약을 인정한 거야. 그 뒤로 매매대금 과다, 18억. 매매대금 과다라는 이유로 불공정도 전환을 인정하게 된 판례이고 그때부터 시험에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매매대금 과다 보이죠? 이 단어가 나오거나 불공정하는 건 전환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정도만 알고 가셔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매매대금 과다를 설명을 안 한다고. 시간이 걸리니까 별로. 이제 안에 이해됐죠? 그 다음에 추인 봐봐요. 추인까지 하고 쉬어야 되니까. 추인은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봐봐요. 집이 있었어. 재산 빼돌리기. 재산 빼돌리기가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 그래서 둘이 가장 매매를 했어. 그래서 등기가 넘어왔어. 이 등기는 유용가요? 무용가요? 통정이니까. 무효죠. 그럼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이게 무효란 말이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집이 괜찮더라고. 그냥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든 거야. 이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거 내가 그냥 사버리면 안 돼? 그런 거야. 무효인 행위를 추후에 인정한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사. 그럼 여기까지는 뭐였어? 무효였죠? 그렇죠? 이걸 유유로 하는 게 아니라 이때 뭐 한 거야? 새로운 뭐 한 거야? 계약을 맺은 거야. 이걸 무효 행위를 추인한 거야. 그럼 무효 행위를 추인하는 것은 그 행위가 유유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을 맺은 거야.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니까 그게 유효가 될 수는 없지. 그래서 새로운 계약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술 취해가지고 만취돼가지고 계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을 잘 팔았더라. 그렇죠? 의사 무능력자 무효지만 내가 추인해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새로운 계약을 할 수가 있다고. 자, 그럼 이 말 나와요. 멘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멘트가 나오냐면 여기 있나 모르겠네. 여기 봐봐. 1번 밑에. 뭐라고 되니? 난 이 문구를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거예요. 무효인 법률 행위를 추인했죠? 추인하더라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돼 있잖아. 이게 지금 조문이거든? 이게 138조 조문이에요. 이게 아니죠. 139조 조문인데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럼 추인하면, 아니 추인하면 내가 생긴 추인, 무효인 추인하면 효력이 생기는데 새로운 법률 행위, 계약이 되는데 왜 이게 효력이 나타나지 않지? 처음에 모르니까 이걸. 그런데 나중에 와보니까 이거더라고. 무효인 법률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그 행위가, 그 무효인 행위가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 그 밑에 반전이 이거야. 새로운 계약인데 이 새로운 계약은 새로 맺은 계약인데 나는 그때만 해도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면 그 무효인 행위가 유유로 바뀌는 줄 알았어요. 유유로 바뀌는 줄 알기 때문에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면 왜 효력이 없다고 하지? 효력이 있는 건데. 그런데 나중에 와보니까 무효인 행위는 효력이 없는 거야. 새로 맺은 계약으로 다루는 거지. 그래서 그때 이게 해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무효인 법률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효인은 알죠? 추인했죠? 그럼 그때부터 뭐가 돼요?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여기에 또 소급하여, 근다고. 소급하여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 그럼 틀려버려요. 이게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면 X가 돼요. 언제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구나. 그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요. 추인입니다. 당사자가 무효인은 뭐예요? 알고 추인하면 뭐라고요? 새로운 법률 행위인데 여기 멘트 조심하여 이 사이에. 이 멘트가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때부터 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처음부터 이렇게 멘트가 나오거나 소급하여 그러면 X가 된다고. 이 멘트를 좀 조심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강행 규정 보이죠. 사회질서 위반 보이죠. 불공정 보이죠. 이건 추인이 돼 안 돼? 안 돼. 추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3번도 중요합니다. 여기 치소된이라는 거 보인가요? 이 문구 하나가 조심해야 돼. 치소되버렸어요. 그럼 치소가 되면 효과는 뭐가 돼요? 효과는 소급 무효죠. 이 무효가 뭐예요? 확정적 뭐가 된 거예요? 무효가 된 거야. 확정적 무효. 그럼 무효가 된 상태에서 뭘 적용해? 무효행이 추인이라는 걸 적용해서 새로운 법률 행위로 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된다. 그래서 취소가 돼버리면 확정적 무효가 된 거고 그 확정적 무효를 무효행이 추인이라는 제도를 적용해가지고 새로운 법률 행위로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는 겁니다. 제 말 이해 돼요? 이 문구까지 이해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취소 사유. 제한능력 자고사기 강박.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소급하여 무효가 됐죠. 소급 무효는 뭐예요? 확정적 무효죠. 그럼 확정적 무효된 것을 139조 무효행이 추인 제도를 적용해가지고 새로운 법률 행위로 다룰 수 있겠느냐. 된다 이 말이에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들 모두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1번이 제일 잘 나와요. 처음에. 그다음에 2번. 무효행이 추인이잖아요. 추인. 보여요? 추인은 요식이에요? 불효식이에요? 전문다. 불효식. 그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무효임 법률 행위 당사자가 무효임을 뭐라고 했어요? 알면서 추인했죠. 그러면 그 법률 행위는 소급해야 돼요? 소급하여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된다. 그럼 틀리다고. 추인했죠? 그럼 밑에 뭐라고 바꿔야 돼요? 그때부터입니다. 쓰세요. 멘트를. 그때부터 뭐가 된다? 새로운 법률 행위. 새로운 계약으로 다루어지는 거지. 이게 소급하여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4번요. 무효임 가등기가 멘트예요. 무효임 가등기를 유효하기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효등기 유효이라는 거니까. 무효임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를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1번, 1번, 예를 들면 2번, 3번 되어 있고요. 여기가 만약에 가등기가 있었다고 합시다. 이 가등기가. 그런데 가등기가 무효가 됐어요. 가등기가 무효가 됐습니다. 됐죠? 그리고 2, 3번에 누구누구 등기, 누구누구 등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살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무효임 가등기를 사용하자. 이 무효등기를 사용하자라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걸 특이학으로 소급여를 시켜버리면 1번이 살아나불죠. 그렇죠? 그러면 2번, 3번은 순위가 뒤로 밀려불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무효임 가등기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때부터 써야 되는 것이지 이걸 특이학으로 소급여를 시킬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멘트가 어디예요? 소급하여, 이게 멘트예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그러면 X가 되고요. 바꿔볼게요. 무효임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약장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건 가능해요. 가능한데 소급은 안 된다 이 말이지. 소급은 안 된다. 그다음에 통정허위표시 기억나죠? 아까 통정허위표시를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효니까. 통정허위표는 무효죠? 추인했죠? 그럼 언제부터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보여요? 그럼 계약 체결이 언제야? 소급이지. 이게 소급하여 이런 멘트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멘트를 하는 거 보이죠? 이건 유효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언제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까지도 꼭 여기까지 정리를 잘 해놓으시라고. 됐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유동적 무효입니다. 이건 좀 쉬었다 와서 정리하자고. 쉬었다 오세요. 안녕히 계신좀. 안녕히 계 CHADE영.,